아 나 진짜 다 잡고 와야 되나 봐 아 이게 안되네 잘 미치겠다 문 열면 소리가 나잖아요 문을 열면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달려서 저 엘리베이터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빨리 열면 애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습니다 내가 이거 1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1년이면 다른 게임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렇지? 못 기억해요 중간에 다른 게임도 하기 때문에 막 머릿속에 뒤섞여 있는 거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일단 올키라는 가닥으로 갑시다 올키라는 가닥으로 내가 까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스무석에 갈 수가 없어요 올키라는 방향으로 가죠 괜히 섹취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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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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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천천히 오면 인석 목을 따버립시다 좋아 좋아 1,2,3 짐! 짐! 안녕하세요 좋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세바이브로 이 녀석들을 혼내줍시다 근데 1층에는 암살은 잘 됐는데 원래 초반에는 잘 되잖아요 지금 저거 하면 안 돼 잘 된다고 이건 괜찮은데 하면 그거 하다가 죽는 거지 뭐 그쵸? 자 이 녀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좋았어 먹어보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이템 먹어보자 1층에는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나한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셔야죠 응원은 구걸하는 홀리 응원 구걸 홀리 홀리입니다 자 비켜! 자 엘리짱이 아무리 귀여워도 길막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아 힘 특수상대 성님 안녕하세요 여기 다 먹었나? 아까 내가 여기 다 먹었나요? 방금 전에 먹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니? 좋아 자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힘이 나가지고 얘들 전부 다 싸그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 말고 하하하하 좋아 여기 먹고 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막히지? 하하하하 짜장나귀야 하하하하 1층은 다 잡았는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대기를 탑시다 엘리가 자꾸만 길막을 하려는 것 같아 하하하하 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심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합쳐지면 아싸 신어! 하하하하 오오 야 이제 애들이 오지 않나봐 오지 않나봐 자 이쪽으로 한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화이팅 감사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마 애들이 리스폰 돼가지고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아니 이게 내가 없는 구역에서 리스폰이 돼야 되는데 네 바로 옆에서 리스폰이 될 때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머리 맞고 죽는 거죠 그죠? 은혜니님 안녕하세요 뚱이뿌리또님 안녕하세요 한심한 그녀석님 안녕하세요 흠 다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야 흠 이게 뭐 어쩜 하는거지 야 도망할 구간을 꼭 이렇게 물색을 해봐야겠어 예 그러고 나서 어느정도 죽이면은 애들이 리스폰 되는지도 알아야겠고요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없으니까 어 뭐야 야 뭐야 얘 뭐야 장난 뭐야 이거 왜 저기 있어 짜잉나게 야 갑자기 뒤에 있으면은 나보고 어쩌라고 흠 짜잉나게 갑자기 뒤에서 나왔어요 어우 깜짝이야 아마 쟤둘 리스폰 되는 녀석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그냥 짤짤이 해석은 안되겠는데 애들을 다 잡고 싶은데 애들을 다 잡고 싶은데 왜 잡지를 못하니 애들 한 15마리는 나오는 것 같아 15마리 정도 더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좋아요 일단 이쪽에서 싸워봅시다 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 그죠? 뭐 이지 못하면 그냥 람보처럼 다 돌격해서 죽여버리죠 이지이 오 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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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망할뻔했다 야 쟤가 움직여요? 야 쟤가 움직여요? 야 쟤가 움직여요? 뭐야 쟤가 왜 움직여 기분 나쁘게 자 방금 전에 움직이는 녀석을 볼 수 있었어요 아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야 쟤가 움직여요? 야 쟤가 야 쟤가 야 쟤가 갈 쟤가 갈 쟤가 갈 쟤가 갈 쟤가 미안해 나도 죽기 싫거든 좋아 다시 뒤로 들어가 봅시다 설마 뒤에서 리스폰이 되진 않겠죠? 어허 어허 이제 1층 내려가 볼까? 왠지 1층에 리스폰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들어요 지금 아닌가? 횡선 수술하고 있어 미안해요 언제나 즐겁게 님 안녕하세요 그냥 막 가서 덤빌 수가 없으니까 총 업그레이드도 안 했고 여기 나가서 생쇼 하다가 총 맞고 죽는거죠 두 방 맞으면 죽으니까 예 미안해요 오우야 광주네 위험했다 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쟤 뭐야? 왜 달려오지? 오! 야!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야! 갑자기 나와갖고는 아 뒤에서 리스폰 됐어요 저 방금 봤죠? 뒤에서 리스폰 된거야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상황이 안됐죠 예 야 이거 리스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 좀 먼데서 리스폰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아 자 뒤치기를 맞고 사망할뻔 했지만 결국엔 살아남았습니다 아엘린은 조엘 꽁무늬 따라다닐 때가 제일 귀엽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여기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왔다갔다 그리는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상혜씨님 안녕하세요 얘네 어디갔지? 오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설마 두세명이 같이 온진 않겠죠? 흠 흠 자 여기서 제가 들어오는데 두명 세명이 들어오면 이제 망 흠 두명 세명 들어오면 망하는거야 좋아 좋아 두세명은 아니군요 안상쟁농! 흫흐흐흐하하하 흐흐흐하하하하하 흐흐하하하 좋아요 오 노 노 네오 호!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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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WOOOO! 야야 이쪽으로 오는거 아니겠죠 좋았어 알았어, 신어! 아마 이건만 끝은 아닐겁니다 원래 끝날때에 무릎치기라거든 오우 비켜! 오! 엘리! 엘리! 와 엘리 때문에 죽을뻔했어 야 엘리 때문에 죽을뻔했어요 나 죽을거 같은데? 죽을뻔했어가 아니고 이제 죽을거 같애 아 노 야 농성하자 농성 엘리 때문에 죽을뻔했어 야! 자 2판 4판이다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 샘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확 난 지금 잃을게 없어 난 지금 잃을게 없다고 난 지금 잃을게 없다고 아 엘리가 있다고 엘리가 전투상태가 아니에요 다 잡았나봐 진짜? 우와! 전투상태가 아니에요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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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나봐 홀리쉣 엘리가 전투상태가 아니잖아 그지? 아닌가? 앉아야돼? 야 앉아봐 어허 어허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아 그거 어디서 보고 얘기해주는 거야? 실제로 해봤어요 해보고 얘기해주는거야 어디서 보고 얘기해주는거면 아까는 그렇대요 라메 구랄치고 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거짓말 치고 있어 자 아무튼간 해봤대 와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자 엘리가 지금 그 저거인 상태니까 거짓말 좀 치지마요 아 진짜 해본 것처럼 막 어드바이스 줄라그랜드 무슨 자 다 잡았나봐 자꾸만 그러면은 기 Salt 거짓말 치는거 봐 지금 저기 있는 한 분이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켜봐 아니 지금 먹을 것 좀 먹으러 왔는데 좋았어 자 이제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다 잡은 것 같아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안심할 수도 없어요 아까도 안심하다가 뒤통수 먹고 죽을 뻔했죠 이 게임은 좀비보다 사람이 많은거 지금 사람이 나오는 파트니까 비켜봐 엘리 먹을 거를 다 먹고 싶은데 먹을게 분명히 어디에가 쏙쏙 숨어 있을텐데 그죠 뭐 결국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갑시다 아 이제 다 잡았나봐 그지 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하하하하 하하 결국에는 오고마는구만 자 가자 했다 좋았어 자 이번에 아무도 없겠지 역시 아 아 힘들다 또 올라올줄 알았죠 하하하하하하 오 아 문을 닫아버렸구나 저기로 지나갈 수 있겠는데 오 좋아요 손하나님 안녕하세요 궁! 오! 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나갔기 때문에 엘리짱은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오! 오! 오 위험해 엘리짱 빨리 가자 가자 옐리짱과 함께 몸을 떠나는 거시길 오 오오오 오 오 아으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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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sta 아 paradigm 어회 아우 괜찮나요? 어우 와 등짝 깨질뻔했네 놀라, 자빠질 뻔했대 결국에는 떨어졌는데 밑에는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 자 엘리가 위로 올라간대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됐는데? 자 들어가죠 오오오오옥 오오옥 오 오옥 오오옥 오오오오오옥 야야야 어 여긴가봐? 자 일단 가볼까? 자 좋아 으응! 어우홍 야 어 대갈통 깨질뻔했다 야 머리 깨질뻔했어요 자 머리가 깨질뻔했다는 거 일단 이동해봅시다 칼 하나 넣었습니다 칼이네 칼을 먹었지만 나갈 곳은 못찾겠다는거 이쪽일지도 몰라 여기 비상구 있네 비상구 버튼 가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내려가보죠 동그라미 장소와 엑스로 떠오릅니다 깜짝 놀라서 자빠질 뻔 했군요 으아 시체 일단 시체를 보고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죠 짠 자 일단 새로운 곳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이야 총알이 그렇게 많진 않아 오오 야 재료 25개 자 웹폰 팔찌 25개 야 여기로 지나갈 수가 아 우회할 방법을 찾으래요 여기를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 오오오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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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기 여기 좋았어 자 수영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아니아니아니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나 수많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올라갑시다 아 갑시다 음 네? 블랙리스트에요? 네 블랙리스트 자 방금전에 갑자기 뭔가 화면이 이상하게 생겼죠 ㅋㅋ Mensch 오우 포자자 아 여긴 방금 전에 거기죠 자 포자는 마시면은 걸어가게 되는겁니다 오 Senior 어 어 깜짝이야 Q Q Q 어휴 쥐 때문에 깜짝 놀랐네 쥐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포자가 많기 때문에 감염체가 나올 때 잠만 자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야 지금 조심하세요 지금 강퇴 지금 매니저분이 없어가지고 강퇴는 못하는데 어 잠깐만 이거 매니저 어떻게 주냐 자꾸만 스포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강스포 하신 분은 그냥 강퇴를 시켜드렸고요 강퇴가 아니고 블랙을 시켜드렸고요 지금부터 사도한 스포 하시는 분도 그냥 다 강퇴시켜버릴 겁니다 그냥 다른 방송을 보러 가시던가 유튜브를 찾아보시던가 하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일단 복숭아 맛있다님 안녕하세요 K85450님 안녕하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 오 오 여기 있네 문 아이고 안 열려 키 카드가 필요하답니다 오 깜짝이야 야 자 뭔가 이상한게 나왔어요 위험하니까 대기를 타고 있죠 오 오 오 오 야 안돼 오 뇨 자 야, 이거... 야! 그러지마! 노! 노! 아악! 아, 갑자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기다리는 자가 승리를 제시한다. 어우, 깜짝났어. 죽을 것 같았어요. 도전하는 자가 거시기하잖아, 그렇지? 야, 이동하자. 아, 이동합시다. 좋아. 아니,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나가 봅시다. 어차피 4명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들이 어느 정도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녀석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한 놈이 더 올 거 아닙니까? 자, 이 녀석 잡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잡아서 자, 이 녀석도 잡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자, 지금 여기 그... 벽돌이 하나 있어요. 네, 벽돌 하나 있죠. 자, 분명히 이 녀석은 여기에서 대기를 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달려오시니까 왜 안 와? 안 오네... 온다! 야, 덤벼! 이 게이 같은 녀석 왜 안 와? 왜 안 와? 와,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야 덤벼! 야, 새끼! 어디서? 어? 거기서 뭐하는 거야, 이 자식아! 빠삭! 자, 빠사삭 자, 빠사삭 봤죠? 하하하하 누가 그랬어? 좀비 빠사삭이라고 좋아 좀비 빠사삭 자, 이쪽을 열어보고 어서! 아무것도 없는거 확인한 후에 여기도 한번 카드키를 긁어보고 카드 많이 긁으세요! 짠! 음... 이동을 해보죠 오, 벽돌 벽돌이 있으면 마음에 안 시글었는거지 벽돌이 있으면 마음에 안 시글었는다 뭐 그런거지 좋아, 올라가자 자, 이번에는 이동할 수 있길 바라면서 둘 셋 쫙! 자, 이번에는 이동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 안돼! 아 좁겄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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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빨리 긁어! 카드 왜이렇게 늦어! 그래! 아, 따! 후후후! 예! 안돼! 아우! 야, 아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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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걸한테 죽을 뻔했어 어 어 와 죽을 뻔 저 장난 장난 아니네요 죽을 뻔했어요 어이 어 이프레시에요 에 쿨게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아 그렇군요 나는 쿨게이였어 일단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케이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예예예 아 맞다 최대 체력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대 체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거죠 봐봐 자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그럼 이제 만피가 되는거에요 체력이 없을때 체력 업그레이드 해주면 만피가 되는거죠 재장전 속도 어 이거는 왜 이리 돼있지 내가 이걸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샷건 탄이 너무 없다 그죠? 음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지금 되게 많아요 네 장총을 업그레이드로 해보십지만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탄창 용량과 재장전 속도와 발사 속도를 하나씩 업을 해 줍시다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어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해도 총알이 잘 안나오니까 제가 계속 다 잡고 가잖아요 다 잡고 가다보니까 자 일단은 이동해봅시다 짜잔 어 물렸냐 라니 자 여기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심해 좋았어 아싸 싫어 좋아 아 방금 전에 풀피만 들었는데 꽉 찼네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완피 만들었거든 자 그런데 망했네요 필승 동무님 안녕하세요 자 저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난 뒤로그에서 아싸 신호를 해줄 수 있겠죠라고 했는데 뭐야 쟤 뭐야 춤추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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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치를 봤지 와 눈 좋다잉 야 눈 좋아잉 망했다 자 애들이 달려올거에요 망했다 망했어요 예 아닌가 안오네 너무 멀어서 그런가봐 자 망했는 줄 알았는데 유우우우님 안녕하세요 에너지는 달지 않았어요 아싸 신호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거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아아 애들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자 아들한테 들키지 않았다는거 어 자 이 흑형 흑형 조심해야겠군 오 노 아 흑형이 여기 있군 어 오 잘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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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쉽다 여기 숨어야 겠어요 여기 숨어있어야 겠다 여기 숨어있다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싸 신호 해줍시다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인내 여러분 인내 예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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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인내냄새 말고 예 인내말고요 인내냄새 아니고 인내 예 인내 좋아 오케이 하하하하 헐리쉣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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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신호 오 오 야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똥망 좋아했어 자 좋아요 좋아! 우후 우후 유후 안녕 파이어 우후 아 다자마꾼 이야 이거는 아 펜하트 그려주신다고? 아 존짐러에요? 와 존짐러 짱 아 요님 요님 존짐러인가 봐 와 굿 펜하트 감사감사 하하하하 이런식으로 부담감을 줘야 돼요 예 이런식으로 부담감을 드려야 아주 멋진 펜하트 하하하하 어 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군요 은ele이 만내러 가는거죠 자 갑시다 얽 오 goals 야 야 안돼!! 어어엉 안돼!!! 너 죽어!!!! 아아아아 진짜 죽겠다 오오오오 어 야 엘리 엘리가 총쐈어 아, 저건 죽였어 그럼 너는 그냥 저처럼 죽였어 너는 잘 생각했잖아, 그렇죠? 난 잘 생각했잖아, 이 개그는 너는, 아니, 아니 어때, 엘리? 내가 쉽지 않았어, 하지만 저와 저와 저게 저거 진짜 죽인거야, 저엘? 저게 뭐지, 조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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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쳤잖아 뭐하는거야 엘리짱 삐쳤어 안돼 엘리짱 엘리짱 내꺼라 이럴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사춘기 소녀한테 저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사춘기 소녀한테는 사랑과 관심이 많이 많이 필요하겠다 아이 나 진짜 자 일단은 갑시다 엘리 14살이예요 강하게 키우는게 아니고 14살 14살이예요 여러분 철컹 철컹이야 부착 아 만화책이 만화책 아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고 어우 굿 굿 굿 하하하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지금 삐쳤어 삐쳤잖아 그쵸 삐쳤네 삐쳤어 아 삐쳤어 삐쳤어 아이 아이 너무 삐졌네 이렇게 하면 안돼 아 달래야된다 어떻게 달래해줄까 오 오 윗으로 내려가다 아 어서 나가야돼 아 하하하하 삐졌네 하하하하 진짜 삐졌다 진짜 자 삐졌어 삐졌어 완전 삐졌어 와 야 사춘기 소녀가 삐지면은 네?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아니고 하하하하 자 파이어플라이 펜던트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자 읽어보세요 하하하하 아 이거 너무 쉽다 자 읽어봐요 빨리 야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설마 이것도 모르라고 빨리 읽어봐 아 조용히 하고 있지말고요 에 콜리 콜비 콜비 아 저거 R이 아니고 B인가? 잘 안보인다 나도 모르겠어요 에? 저 카톡 아이디가 없는데요 에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거 읽지를 못하겠어요 R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말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 펜하트는 그냥 게시판에다 올리시면 돼요 아니 게시판에 이미지 게시판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냐니 흐흐흐흐 너무 무책임한 바람 아닙니까? 어 좋아 아 아무것도 없네 짠 근접 무기 업그레이드가 알려졌대요 근접 전투 설명서 한장 날부치 도구의 내구도 향상 아 뭐 이런거 있는데 근접 무기가 1회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뭐 업그레이드는 뭐해 그지? 오 오 이상한게 있어요? 음? 자 벽돌로 엘리의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진 찍는 배경이 근데 배경이 되게 허접하네 그쵸? 오 그럼 엘리의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오래 걸리길래 밑으로 내려와서 총으로 빵빵 쐈대 아 아 아 근데 그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 그죠? 하하하하 완전 삐졌네 아 그러니까 14살 소녀의 마음을 왜 이렇게 긁어놓냐고 지금 별로 안좋긴 하죠 오 피아노다 아 요 위로 올라가라고? 와 대빵 못치네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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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치자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난 피아노 더 치고 싶어 딴따던 온 세상에 울리는 말 고고운 소리 영 창 자 일단 영창 피아노 아 이거 선전인데 영창 피아노 영 창 자 별로 잘 치진 않네요 나는 그거 칠 줄 알았는데 딴딴딴딴딴딴 그거 그거 뭐였지 아 아 야 피아노는 왜 이렇게 못 못 밀어요 밑에 박히고 있는데 엘리한테 뽀뽀를 해 주라고? 여러분 지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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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절컹 절컹 으악 잘했다 잘했다고 얘기 한 번 못 해주냐 와 너무한다 왜 안 올라가죠?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 아저씨에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아 우라마니님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들한테 좀 린치 좀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 사람들 좋아 어 먹을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아이템 좀 좀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먹을게 하나도 없다는 건 이거는 너무 그지 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전혀 없다는 거 테이블에 커피도 없다는 거 이야 커피도 없는 아 오 총이 있네요 오우씨 오우씨 자 일단은 앞에 병사들이 맞네 뭐지? 여기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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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총 준다 총 총 예예 이야 장총 주네 장총 아 제가 총을 쏟았다 근데 그 랩들은 히익 우와 쥐를 맞췄대 비비스 아 비비탄으로 야 비비탄으로 야 비비탄으로 쥐 맞히는 것도 엄청난거지 비비탄으로 쥐 맞히는거지 오우 오우 이러고 잡아당겨서 퇴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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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내려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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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결국에는 얘기해주네요 아아 기분좋아 졌어 하하하하 아 기분좋아 졌어요 다 죽었대 오 다 죽었대 오 대형 전체가 죽었대요 광광의 시기가 죽었대요 아무도 아무도 아무날 지나치지 말라는데 음 그런데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여태까지 보시냐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